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어디 가? 이현이? 이현이가 이겨봐. 아이고. 유리콤 사러 가요, 이래야지. 이게 누구 삼촌인지 알아? 성윤이 삼촌. 여기 태훈이 삼촌. 태훈이 삼촌도 봐야지. 태훈이 삼촌 몰라? 태훈이 삼촌. 근데 형. 태훈이 삼촌. 얘들아 신경만 있으면 바로. 안녕하세요. 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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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돌아 봐, 돌아 봐. 이게 좋아? 이거? 아빠하고 똑같은 거. 아빠랑 똑같은 거? 근데 봐봐. 아빠가 이쁜 건 따로 있어. 저거 어때? 이거 저거 아니까? 이거? 이거 볼래? 아빠랑 저게 저게 볼래? 이거 봐도 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좀 더 펼칠 것 같아. 더울 한 번씩. 이거 봐봐. 더 크면은 여기까지 올 것 같은데. 아빠랑 똑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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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님도 이거, 주제님도 이거, 주제님도 이거 봐봐. 이거 사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네, 저희 새 거로 드려요. 이 사이즈가 왔는데? 사이즈. 네, 애기들 둘만 커가지고 남답하게 드시면 돼요. 이, 이 정도면 돼요? 하나 더 안 푸면 돼요? 뭐 더 푸도 되겠는데. 네. 네. 네, 하나 먼저. 이게, 이준희는 이게 맞다. 네. 찍어주세요. 무슨가? 이게 좋아? 한 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나요? 지금 이기에는 이게 더 있고요. 나중에 생각하시거나 이게 더 맛있는데. 네, 빨리 이걸로 주세요. 이거 드릴까요? 이거 드리면 될까요? 이거. 아빠랑 똑같은 거고. 아빠 이런데? 이거. 조금한 게 없는 거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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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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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때? 안녕하세요. 마킹은 안 하시나요? 마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킹은 저기... 혹시 선수님 이름으로... 제 이름이요? 근데 애들 이름은 어떻게 뭐 할 수 없죠? 지금 그 사이트 롤에서 주문하고 있긴 한데 바로는 안 돼요. 지금 바로 안 돼요? 네. 일단 이거 입고 있으면 나중에 갖고 오는데? 네네네, 나중에 주문하셔도 돼요. 네. 우와, 이거 입고다. 우와, 이뻐. 아빠랑 오늘, 아빠도 오늘 이거 입어. 똑같은 거야, 아빠랑. 나도 알아. 됐다. 우와, 좋겠다. 가자. 됐다. 거의 해. 샀다, 드디어 샀다. 이현이가 와요. 이둔이 웃어야지. 너무 귀엽다. 적토만 보내줘. 이거 해봐. 아빠 맨날 이렇게. 이둔이 해봐. 아니야, 알았어. 이둔이 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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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번호 바꾸실 건가요? 노코멘트. 네. 올 시즌 끝나봐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일단 42번 가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 거 좀 뺏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잘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